창가 번호 2번입니다. 김기령 안녕하세요. 창가 번호 2번 김기령입니다. 저는 매사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미스 시절인 20대의 열정은 참 뜨거웠는데요. 낮에는 은행원으로, 저녁에는 벨리 댄스 강사로 많은 분들의 자산과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대에는 3명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며 행복이라는 열정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의 저는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된 대한민국의 모든 미스 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도전이라는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그 명성을 알린다는 제 이름의 때처럼 대한민국 미지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세계로 널리 알리겠습니다. 열정의 에이콘 김기령 기억해 주세요. 우On't Noon and Goinwood 그럼 다음 대한민국 미지의에요. у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